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8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8페이지에 가보시면 기부금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접대비까지 했었죠. 접대비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회사가 업무상의 목적으로 우리 회사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향등을 제공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는 거고 술을 대접할 수도 있는 거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비용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이 비용을 마냥 인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접대비 현재 쓴 거 중에서 아예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영수증이든 세금계산서가 아예 없다. 그러면 증빙불비접대비가 되는 거고 그걸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그 금액에서 법정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정증빙 한도를 벗어나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되는데 그 나머지 금액이 일정 한도를 내에서 지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도를 벗어났을 때 한도는 기본 한도하고 수익금액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있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부금이라는 것은 역시 회사가 공익성을 가지고 요즘 ESG라고 해서 사회공헌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기부행위를 권장하는 편이에요. 다만 이 기부금은 기부금의 종류가 좀 있어요. 기부금을 우리가 국가 등에다 기부할 수도 있고 국방헌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재가 발생돼서 이재민 구호품을 전달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익을 목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회사 또는 가지고 사적으로 동창회에 기부한다거나 개인적으로 기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랬을 때는 이 기부금의 이름을 우리가 법정기부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명칭이 전환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적인 목적. 공익적인 목적일 땐 이것을 지정기부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기부금. 이렇게 이름들을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부가 됐을 때는 얘는 비정. 인정해줄 수 없다 이거예요. 지정 인정해줄 수 없다. 비지정기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기부금을 구분한 다음에 그러면 기부금을 다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과다지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회사가 뭐 상황도 어려운데 기부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기부라는 것은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좋아. 그럼 회사의 일부 돈을 좀 기부하는 것으로 가자. 자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해주자 이거예요. 한도까지만. 그래서 한도 내서만 인정해주고 만약에 그 한도를 벗어났을 때는 한도를 우리가 초과했을 때는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이 초과된 금액은 송금불산입으로 가자. 송금불산입으로 하자. 이런 얘기. 한도를 벗어났을 때는 송금불산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은 우리가 이제 또 특징이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어요.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죠.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한도를 벗어났을 때는 송금불산입이 되고 자 여기에는 이제 뭐로 뭐냐.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사회 유출로 우리가 처분합니다. 기타 사회 유출. 네 이렇게 가요. 기타 사회 유출이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부금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부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기부금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은 기부금의 종류를 보면은 그 밑에 박스에 특례 기부금. 자 거기다 별 표시 해놓으시고요.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 일반 기부금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얘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금을 합니다. 그리고 비지정은 아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얘도 전액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갑니다. 자 다만 특례 기부금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됐냐면 법인이 국가, 자 밑줄입니다. 법인이 국가 지자체 무상으로 지증하는 금품으로서 국방원금, 천재지변, 이재민고품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 등에게 기부화를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특례 기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은 밑줄입니다.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기부금 밑줄, 거기에 세 번째 줄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이사의 동창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가루 2번에 동남 1번 특례 기부금 자 그러면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 결소금을 뺀 거에 50%다. 반 정도 인정이 주는데 결소금을 빼게 되면 결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금액수보다 손금보다도 입금이 더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손금보다 입금이 더 큰 걸 말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금액을 우리는 결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손실금은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빼게 되면 기부금 한도금액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기준금액이 줄어들겠죠. 맞아요? 마이너스니까. 그럼 한도금액이 줄면 한도금액이 줄면 한도초과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맞습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회사가 이 얘기예요. 회사가 손실도 많이 나는데 적자도 많이 부는데 무슨 한도를 지금 기부할 때냐 이거예요. 만약에 손실도 있는데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금에 대한 한도금액을 줄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도초과 즉 기부금 부인당하는 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면 불리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 다음 일반 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 빼고 특례 기부금 송금산입액의 10% 얘는 10%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기부금의 귀속 시기는 무슨 주의로 하자? 현금 주의로 하자. 기부금의 귀속 시기는 얘는 우리가 발생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로 하자? 현금 주의로 하자.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 주의로 하자. 현금 주의.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 주의로 하자.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 주의로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현물 기부금의 평가. 현물 기부금의 평가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접대비는 그러면 귀속 시기가 언제였었죠? 얘는 발생주의였었죠. 발생주의. 맞죠? 발생주의라는 것은 접대 행위가 있었을 때. 접대 행위가 있으면 인식한다. 이거에 썼어요. 그러면 만약에 식사비를 결제한다.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면은 현금 떨어진 건 그 다음 달에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12월 말에 법인카드로 썼다. 그럼 결제는 1월 달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2월 말에 접대비를 지출한 걸로. 발생주의니까. 하지만 기부금은 좀 더 보수적이에요. 어떤 기부 행위가 일어날 때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거든요. 어음으로 전달했는데 어음으로 전달했는데 어음이 부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자. 그래서 얘는 현금 주의로 해석합니다. 현금 주의. 그래서 접대비는 접대 행위를 기준으로 하니까 발생주의가 되는 것이고 기부금은 현금 주의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의 평가 만약 현물로 제공해주면 현물로 제공해주면 기부금을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 기부금을 평가를 하자. 이거예요. 그럼 기부금 평가는 자, 특례 기부금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기부한 일반 기부금은 장부가로 가고 비지정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기부한 일반 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의 둘 중에 맥스마이지로 하자. 미니마이즈가 아니라 맥스마이지로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예제가 있어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럼 기부금 세무조정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부금의 종류를 일단 구분하는 거예요. 종류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한도를 따진 다음에 초과를 계산하자. 우리 1급 시험 범위에서는 보통 한도를 주어지고 한도 초과를 계산해봐라. 거의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우리 재경관리사는 공식을 다 아무 조금 넣어야 됩니다. 어쨌든 얘는 50% 얘는 10% 기준이나 기억하시고 비정은 아예 전액 사적으로 기부한 것은 전액 송금 인정을 못해주겠다. 송금 불산유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기부금 지출액이 특례가 5천 국가단체에다 기부한 것이 5천이다. 예, 이게 5천이에요.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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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가 일반이 1억 그 다음에가 그러면은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정이 1천만 원 있다. 그럼 1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전액 송금 불산이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얘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합니다. 왜? 기타 사유 유출은 주로 돈 나간 것이 거래처라든가 국가 지하체에 나가면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하거든요. 자, 소득의 기술을 항상 밝히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네, 그 다음에 특례 기부금 특례 기부금 5천인데 한도가 특례는 지금 5천만 원인데 5천으로 계산을 했는데 한도가 얼마가 돼 있느냐 이 한도가 보니까 특례는 16억 5천으로 돼 있죠? 특례는 16억 5천 16억 5천으로 돼 있어요. 16억 5천 그럼 얘는 한도 초과입니까? 한도 미달입니까? 한도 미달이죠. 한도 미달 한도 미달 그럼 한도 미달일 때는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세무조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방기부금 일방기부금은 1억이에요. 일방기부금 1억 일방기부금은 1억 1억입니다. 1억 1억이고 그 다음에가 일방기부금 한도가 8천이에요. 한도가 8천 한도가 8천 그러면은 한도 8천을 빼주고 나면 한도 초과 나오는 거죠? 한도 초과 한도 초과 2천 2천이고 기타사유출로 가자 한도 초과는 기타사유출로 가자 이거예요. 기타사유출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접대비 이것을 우리는 기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130페이지 갑니다. 130페이지 51번 130페이지 51번입니다. 130페이지 문제 51번 자, 51번 자, 다음 중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세 법상 기부금은 기부 대상에 따라 특례 자, 특례는 주로 국가, 지자체에 기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일반 일반은 공익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 비정은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2번, 법인세 법상 기부금 만두초과액은 대표자 상요로 본다. 대표자 상요가 아니라 정답은 2번이죠. 정답은 2번이고 얘는 기타사회 유출 기타사회 유출이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3번 법인세 법상 비지형 기부금은 분류되는 기부금은 예, 비지형이니까 전액손금 부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법인이 기구하는 국방 수제이용금은 특례 기부금에 대한다. 예, 국방헌금이나 수제이용금이니까 국방헌금이나 수제이용금이니까 이건 특례로 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로 갑니다. 53번 다음은 접대비와 기부금의 특징을 보여주는 표이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오른 것은 자, 접대비는 송금한도 여부를 보니까 한도가 있어야 없어요. 한도가 있습니다. 네, 기부금과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접대비는 송금의 기속시기가 접대비는 기속시기가 얘는 발생주의입니다. 얘는 발생주의로 가고 기부금은 현금주의로 갑니다. 접대비는 발생주의로 가고 기부금은 현금주의로 갑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기부금 끝났고 191페이지로 갑니다. 91페이지 91페이지에 가보시면 충당금 계정이 나오죠. 충당금 자, 접대비 기부금은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충당금은 조금 출제비도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충당금은 접대비는 늘 회사가 지출을 많이 하는 비용 중에 하나인데 이 충당금 같은 경우는 일종의 결산조정 항목이다 보니까 결산들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래서 그 한 번 한 거 가지고 세무조정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정리상만 가지고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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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대선충당금 자, 이거란 말이에요. 퇴직급여충당금이나 대선충당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선충당금 이건 결산정리상이죠. 네. 그러면 퇴직급여충당금이나 대선충당금은 일단은 공통점이 뭐냐면요. 얘네는 결산조정상이에요. 결산조정. 회계에서는 결산정리라고 하죠. 결산정리. 그래서 감가성압비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결산조정입니다. 그럼 결산조정이니까 얘는 어떤 뉘앙스예요? 비용을 과소계상했을 때 비용을 과소계상했을 때 과소된 것만큼에 대해서 송금산입 조정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비용을 과소계상했을 때 얘는 송금산입을 조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송금산입을 조정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퇴직급여충당금은 여기 퇴충 퇴충입니다. 퇴충 그럼 퇴충은 개정과목 여기가 기초가 여기가 오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오고 기말이 이쪽에 오죠. 여기다 퇴직급여 그 다음에는 설정액 그러면 퇴직급여충당금액이 일정 얘네 공통점은 그러면 충당금 적립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건 안 돼요. 일정 한도 한도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송금불산입을 해요. 송금불산입 그리고 공통점은 유보예요. 유보 유보 소우처분을 합니다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금불산입 유보로 갑니다. 그러면 퇴직급여충당금이나 대선충당금이 있단 말이에요. 퇴충이나 대선충당금 그러면 왜 유보냐. 퇴충은 얘가 성격이 부채성이에요. 부채성 부채성충당금 부채성격이죠. 왜냐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충당 부채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부채가 과대계상이 되는거죠. 부채가 과대계상이 되는거에요. 맞죠? 그러면 부채가 과대계상이 되면 자산은 어떻게 돼요? 과소계상이 되겠죠. 그럼 자산의 과소계상이 되면 자본의 과소가 되겠죠. 자본의 과소 그러면 자본의 과소가 되어있으니까 자본의 과소를 늘려줘야겠죠. 늘려줘야겠죠. 그럼 늘려주면 얘는 뭐라고 한다? 유보처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채를 과대계상을 하면 자산을 과소계상하고 자산을 과소계상하면 자본을 과소계상하고 이것을 늘려주자. 이걸 유보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석이 자 그러면 거기 91페이지에 보시면 페이지 91페이지 거기 한도가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은 동그라미 1번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나가는 총급여 5%와 퇴직금 치고액의 0%와 퇴직금 전환금 퇴직금 전환금은 국민연금 전환한 거예요. 거기에서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둘 중에 적용금 이니마이즈 자 세무조정은 우리가 송금불산입하고 뭐로 간다? 유보로 처분한다. 유보로 간다. 유보로 간다. 유보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예제 보시면 법인세법상 퇴직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송금으로 인정된다. 예 종업원은 임직원에서 종업원은 뭐 큰 규제는 없어요. 종업원은 큰 규제가 없습니다. 네 종업원은 큰 규제가 없어요. 무조건 다 전액 인정이 되고 2번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일정 법인에서만 송금이 인정이 돼요. 그 한도를 넘어갔을 때는 송금불산입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인의 임직원이 퇴직할 때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을 계산한 충당금이다. 예 그 다음에 4번 퇴직급여 충당 한도 초과액 이건 송금불산입되고 유보로 간다. 이 때 퇴직급여 충당금은 부채성이니까 유보로 가는데 퇴직금 초과액은 그 밑에 보니까 상여로 간다고 되어있죠. 퇴직금은 임직원에게 나가는 거니까 걔는 상여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성으로 줄 돈이니까 차변에 무슨 말이냐면 차변에 퇴직급여 얼마 얼마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실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차변에 오고 대변에 현금이 오는 거죠. 그럼 이게 퇴직금 아닙니까? 이 퇴직금도 우리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과다 지급하면 안 된다. 그럼 송금불산입하고 이거는 지급처가 귀속처가 분명하잖아요. 주로 임직원을 향한 거니까 상여로 발견했죠. 그 얘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실제 사례가 있죠. 예제 2번 보시면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주 3일에 21기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금을 수행해라. 그러면 일단은 얘는 한도액이 총 한도액부터 계산해야죠. 한도액은 총급여 기준 총급여 기준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추계의 기준이 있어요. 추계. 추계라는 것은 전 임직원이 퇴사한다로 가정하고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얘는 전체 총급여 기준 4천 4천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 5 프로. 그럼 10%면 400이 5%면 얼마? 200이 되겠죠. 200. 200을 한도로 하고요. 추계는 전 임직원이 나간다로 가정하고 설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계액은 1억 4천 5백 1억 4천 5백 거기에서 얘는 0% 퇴직전환금 전환금이 500만원 있어요. 500만원 5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금은 퇴충은 거기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초 기초 금액이 기초 금액이 1억 5천 5백 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액 거기에 보시면 부인 누계 부인 누계 이 중에서 이미 세무조정으로 해서 부인당한 금액이 있네요. 그 금액이 1억 3천 8백 75만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미 부인당했으니까 이건 나중에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설에도 이걸 차감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액이 1,500만원이 있죠. 퇴직금 지급액이 1,500 지급액이 1,500 그러면 당연히 이 금액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금액 기초 금액 1억 5천 5백 에서 1억 3천 8백 75만원 빼주고 또 이걸 빼줘야죠. 지급액 1,500을 빼줘야죠. 그러면 이걸 하면 얘가 375만원 추계액은 375만원 됩니다. 375만원 네 자 그래서 이 375만원 하고 이 200만원 둘 중에 미니마이즈 네 이게 되겠죠. 200 그렇죠? 200이 됩니다. 자 그럼 한도액은 지금 퇴직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단기 전입액 자 단기의 퇴직금 전입한 금액 500이죠. 500이 있어요. 자 500이 있습니다. 500 그러면은 얘는 500만원에서 500이 있고 거기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이 그렇죠? 그 금액이 둘 중에 잔 거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20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300이 송금 불산입이 된다. 이거 유보로 가자 이거예요. 자 다시 이 얘기의 핵심은 이제 뭐예요? 이거죠? 퇴직금이 정되면 한도액을 따져보자. 한도액은 총급여 총급여가 4,000이니까 4,000에 5%만 인정해 주자. 2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계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 임직원이 퇴사한다로 가정하고 지출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이 1억 4,500 플러스 500 자 그 다음에 기초금액 1,500 지급액이 1,500 전 임직원이 500이 있어요. 이거 한 거 이미 부인당 금액이 1억 3,815만 원 있죠. 자 이 금액하고 지급액을 뺀 것이 되겠죠. 그렇게 따져봤더니 적은 게 200이야. 그럼 200을 빼면 300만 원이 송금 불산입이 되고 유보로 보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보로 온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가 퇴직금액 충당까지 했고요. 잠시 있다가 대선 충당으로부터 해서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쯤 뵙겠습니다.